울진군은 23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울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경북 16곳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22년부터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의 최대 28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울진군을 비롯한 도내 16개 지자체는 투자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울진군은 내신 있는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지역의 여건 분석을 기초로 일자리와 경제, 출산과 보육, 교육, 주거,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별 사업을 발굴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인구 활력 증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인구감소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칸막이를 없앤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한 투자계획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오는 5월까지 경북도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8월에 기금이 확정 배분됩니다. 김종열 행정지원과장은 우리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인구 활력 증진 투자계획 발굴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기금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열 행정지원과장은 우리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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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참신하고